미쓰비시 올해 공격적 마케팅 딜러망 확대 미쓰비시 모터스는 올해 2010년 상품 가격 인하 등 공격적 마케팅에 맞춰 수입자의 대중 브랜드마를 위해 판매 딜러망을 대폭 확충한다. 2008년 한국에 첫 진출한 미쓰비시 모터스는 그동안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4개 지역의 공식 딜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딜러망을 전국적으로 확대기로 하고 이달 초부터 딜러홍게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미쓰비시 모터스 딜러는 서울 서초, 강북, 송파, 경기 분당, 대전, 대구 등 6개 지역이다. 미쓰비시 모터스는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각 지역별로 딜러 선정작업에 착수하여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딜러 선정작업이 마무리되면 미쓰비시 모터스는 서울, 강북, 송파, 경기 분당 등 서울, 경기 지역 5개와 지방지역 5개를 포함 총 10개의 판매 딜러망을 갖추게 된다. 미쓰비시 모터스는 관계자는 이번 딜러 무집을 통해 수입차 대중화 시대에 맞춘 미쓰비시 모터스만의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딜러 기준으로 효율적 딜러 육성을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쓰비시 모터스